음... 아, 지금은 네온이잖아? 네온이면 엄청 빨리 갈 수 있지 여긴데? 펜, 임무는 잠김상, 잠긴 상태입니다 뭐야 이거, 총, 총구를 왜, 얘네들 왜 이러지? 왜,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어, 못해라 고맙다 아, 이거 선 그거잖아? 아, 재길 빨간색을 해야되는데, 서늘했어 모르고 항복이 어딨냐? 항봉이, 항복이 자, 펜 임무 이 임무를 진행하려면, 인근, 인근 통합보안부 이동식 지휘소를 파괴해야 합니다 아, 여기 또 다 뽀개야되네 그러면? 다 뽀개야돼 이거 세븐개 pathogens 어어어 이렇게 하면, 한방에 죽일 수 있지 머리 맞추면 무조건 한방이에요 약점 아리오스 아리오스 자 하나 보겠고 저쪽에 하나 더 있네요 위층에 아 왜 못 올라가? 아 흡수하고 가자 여기 하나 더 있죠 미사일을 쏴야지 이번엔 어 아무도 없네 이 안테나를 다 뽀개줘야 돼 저기도 하나 있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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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다 와 아 나 안돼 다시 올라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페이크다 인마 두 마리인데 무슨 필살기야 에이 적당히 적당히 네오눕스 연기 있으면 연기로 하고 싶은데 여기 연기가 지금 안보여 내 눈에 여기있다 연기 아 저기 올라가려면 저기 가서 쓰자고 짱 아 뭐라고 안방이구만 빅삭이 대박이야 이제 연기로 바꿔 자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쾨를 할 수가 있네요 새끼야 가 임마 얘네들이 맷집이 똑같은데 맷집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아 저기 그거 감시탑이네요 보스급도 있는데 하나 꼬개고 일단 이쪽에도 감시탑 있을거야 파괴했고 지휘소도 있죠? 여기 여기 오케이 연기가 고쳤어 근데 여기 기관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저 노란색 기관포 아 여깄다 포탑 파괴 걔들 모르잖아 야 일반총으로는 진짜 안죽네 아 야 야 야 오오오 역시 쎄 얘네들 한 마리만 더 죽으면 필살기인데 아이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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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요 아 주인공은 왜 이렇게 약한거야 진짜 정말 약하다 이게 거의 풀어반건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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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풀어반거야 연기 연기연기 좋았어 미사일이 쓸 수 있어 이제 도망가지 황복 따위 바라지 않는다 저거 항상 뽀개줘야되요 이거 점령 다했네 이제 카메라만 다 뽀개면 여기 점령완려줘요 그리고 요거 뽀개주고 두개 세개 네개 네온 가두기 그거 별로 별로인거 같던데 시전시간이 있어서 애들이 도망갈 시간이 있어 얘 스킬중에 연막뿌리기가 있는데 이거죠 연막뿌리는거 이렇게 저게 여기다 딱 던지면은 애들이 여기다가 다 도망가 그래갖고 실제로 맞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 효용성이 범위가 더 넓으면 몰라도 저거랑 비슷한 스킬인데 빨리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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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면 샤드를 4개나 준단 말이야 샤드 통합보안보 이동식 파괴 지휘소 샤드 여깄죠 여기도 하나 있고 저게 터지면서 이 파편이 샤드가 튀어나온거죠 반대쪽에도 두개 튀어나왔을거야 도넛허비 누가 써넣어보 써넣어보 너지 너지 이새끼야 하나가 안보여요 여깄다 여깄다 그러니까 네온 가두기가 임마 내가 몇번을 얘기하냐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반경이 좁아서 애들이 도망간다고 시간이 내가 이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보여줬잖아 이거랑 똑같은 스킬이라고 이렇게 저 반경 몇번을 얘기해줘야돼 반경이 좀더 넓어지면 효용성이 크겠지 자 이렇게 딱 총처럼 바로 쓸 수 있는거면 정말 그게 제일 좋은데 너무 그게 오래 걸려 시전에서 터지는 시간까지 이제 이거 할 수 있네 펜 나의 열렬한 펜이래 여자? 랜턴구요 어? 고양 숯불갈비 대박 고양 숯불갈비 발견 고향 코리안 비비큐 레스토랑트 야아 아 고기 먹고 싶다 또 있나? 다른거? 지지 스타일 여기 차이나타운인데 한국인 가게도 있나봐 그렇다면 어떤 없어요 저 숯불갈비 하나밖에 없어요 야 대박이네 저 한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매의 눈으로 확보니까 여기 시애틀이잖아 이 시애틀 도시를 실제 구현한 그거잖아요 연기 나는 불도 꺼주지 이 사람들인가봐 여기 누구야? 내가 찾는 매개체가 아까 도망치게 해줬던 그 매개체를 찾는건가요? 참순여사한테서 고가 도로 지지대를 파기하세요 고가 도로 지지대를 파기하세요 그런데 한 번 쏘면 되네 여기 하나 더 있고 야 이거 고가 도로를 그러면 주저앉히려고 그러는건가? 연기 좀 더 있나? 뭐 뽀갈때는 어 연기가 좋아요 다 보겠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길이 여기 어디 여기 있다 바이오테러리스트 아 빨리 무자비한 살인마가 돼야지 그걸 찍을 수 있는 스킬을 궁극기를 능력자라 핸드폰 게임한다야 저걸로 터뜨린거야? 나쁜새끼 도망갔어 저것들 도망갔어 저것들 이리와 어 뭐야 헬리콥터? 연기 연기 연기를 다오 좋았어 또 연기를 흡수하고 또 연기를 흡수하고 또 연기를 흡수하고 한 칸씩 한 칸씩 어구어구어구 쫘아악 세개 흡수 야야야 인마 아 필살기 조금 더 해야되는데 필살기 한방이면 끝날텐데 이것들 네네 거기다 됐어 필살기 왜 와우 와우 떴어 가자 안보여 아래가 어디야 어 아 바..씨 바닥에다 쌌어 아 아니네 아니네 어 잘쌌네 익살이 아니야 잘쌌어 다 죽었잖아 애들 제소송 보스를 조사하십시오 여기다 오 헬기 와우 갑자기 헬기가 떨어져 아 연기는 많아서 좋겠는데 이정도는 어 이거 봐 이것도 새로운 능력이 있나본데 이거 약간 홀로그램같이 어 와 안개 낀거가 신호 없음 고지대로 이동하십시오 그니깐 맵에 지금 링크가 안나오니까 일단 높은대로 올라가란 얘기죠 신호추적 이 쪽 방향이네 핸드폰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저쪽 방향이네 그럼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딱 맞을걸 아마 딱 맞죠 크으 104미터 먼저 첫번째 버스를 추격하십시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요건데 괜히 건들지 말아야지 연기만 흡수하고 다시 고지대로 올라갈게요 37m! 그래 바로 요 아래야 첫번째 죄수호승버스를 지키는 통합보안부를 물리치십시오 여기다 세발 쏴주고 이거는 그냥 터뜨리면 되겠다 지금 필살기가 아직 안나와서 저거 한발만 더 쏘면 터지는데 스걱스걱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찍어! 그렇지 찍고 연기 먹고 자 연기 또 먹고 자 쏘고 연기 또 먹고 쏘고 두마리 있어 두마리 쏘고 연기 하나도 먹고 차 위에서 점프하면 높이 올라가죠? 어디갔나 이새끼 어이쿠 아이쿠 됐다 이제 버스가 어딨지만 찾으면 돼 이 버스인데 버스 조사야 1500 아무도 없어요 오! 쟨 새로 Choaum 모르는놈이야 뭐 뭐야 오 되게 많아 매복공격이다 야아 공격봐라 오우 찢기아퍼 아우 찢기아퍼 필살기가 활성화 됐네요 도망가지마 한명 남은거같은데 한명 연기가 여기 두개나 있죠 도망가지마 와 오 여태 개기면 안되겠다 와 와 잡았어 연기 먹고 모티대로 갑시다 다음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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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인데 아 저거 카메라 이거 죽이면 악성향이죠 이런짓을 내가 많이 해야지만 정말 배드 나쁜놈이 된다고 이런짓을 많이 해야되 아 깔렸어 깔렸어 잠깐만 나쁜짓을 많이 해야되 이렇게 안개가 껴있대 아우 카메라 좀 부셔놔야 돼 됐다 됐다 내가 보기에 저 빨간 빌딩 같애 저거 여기 위 어딘가에 있겠지 야 네온으로 하자 아이씨 올라가기 짜증난다 올라가기 짜증난다 80m 그쵸 저기 있네 80m 두번째 버스 여기 있어 버스 조사 여기도 아무도 없어 또 고지대로 신호 더 고지대로? 이게 한칸 때문에 안되는거야? 400m니까 저기 기왓장이 있는 저거물 저정도 되겠네 갑시다 조금만 더 어어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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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어어 흐하 바 endured 보다 으하 덤데데 와우이씨 무섭다 오우휴 다시 연기로 신호 230m 좋아요어어어어 고고고고 신호 120m 적있네 버스 달리자고 아 여기를 못올라가게 해놨네 아이씨 어 됐다 어 뭐야 저 대천사 뭐여 저거 갑자기 막 디아블로인줄 알았네 아이씨 난리났어 죽어봐 죽어봐